안녕하세요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오늘 12월 13일 월요일 우리 셀트리온 개미 투자자들한테는 썩 좋은 뉴스는 아니죠 오늘도 월요일 장 시작해서 첫 거래일인데 3천원 하락한 20만 5천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코노미스트에서 나온 뉴스고요 통합지주사 이사회도 장악 셀트리온 그룹 장남 서진석 체제 구도지나 이런 타이틀로 나왔고요 이 서진석 서정진 회장의 장남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외 모든 그룹 계열사 이사회의 중추를 맡았고 헬스케어 의장 맡은 차남 서준석 이사 3사 합병이 이루어지면 의장 자리도 불확실하다 이렇게 나왔고요 만약에 3사 합병이 되면 서진석 장남이 의장을 맡을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같이 한번 볼까요 서 수석 부사장은 올해를 기점으로 급격하게 그룹 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3월 서 명예의장을 대신해 셀트리온 홀딩스 사내의사에 올랐고 그룹이 주 사업회사인 셀트리온과 국내의약품 유통법인은 셀트리온 제약 이사회 의장을 맡았다 이와 함께 서 명예의장이 개인적으로 대량의 지분을 보유한 셀트리온 스킨큐어와 셀트리온 엔터테인먼트에선 비상무이사로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 사실상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제외한 모든 그룹 계열사에서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죠 서정진 명예의장이 틈만 나면 자기 두 아들은 주식이 한 주도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유와 경향을 분리하겠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말을 했죠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사정을 보면 서진석 장남한테 이사회 의장 자리를 모두 물려주고 회사를 경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참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서 수석 부사장의 경우 셀트리온 생명공학연구소에 입사해 제품 개발 부문장으로 회사 주요 제품 연구 개발 임상 허가 등을 총괄했다는 주요 경력을 가지고 있다 반면 서이사는 이렇다 할 업적을 쌓지 못한 상황이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을 욕할 게 아니죠 서진석 이사도 지금까지 이렇다 할 업적을 쌓지 못했습니다 서 명예의장의 의중이 있다면 비상장 회사들의 사내이사에 진입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상장 사업회사의 사업회사의 사내이사가 진입하기 위해선 소액 주주들을 설득할 만한 실적이 필요해질 전망이다 서 수석 부사장과 이사는 아직 셀트리온 그룹 개혁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룹 지주사 체계가 완성되면 서 명예의장으로부터 자녀들로의 지분 승계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업계는 바라보고 있다 이것들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지금 어떤 업적도 쌓지 못한 장남이 지금 모든 이사회의장을 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셀트리온의 주가는 4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반투박이 났죠 더 속상한 건 이렇게 개미들의 울분을 이제는 더 이상 보다듬어 주지 않는다는 거죠 셀트리온 소액투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갈 길은 무엇일까요 이따 9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